오늘 마셔볼 위스키는 시그너토리 빈티지 100프루프 에디션 No.3 블레어 아솔입니다 최근 한 2주 사이에 가장 핫했던 위스키를 뽑으라면 여기에 있는 시그너토리 빈티지 100프루프 에디션일 거예요 시그너토리가 새로운 라인업을 낸 거죠 미국 프루프가 100프루프면 50도지만 영국 프루프로 하면 57.1도거든요 100프루프 시리즈로 No.1, 2, 3, 4 4개의 위스키를 발매를 했어요 No.1이 벤네비스 4년 No.2가 툴리바딘 8년 No.3가 여기에 있는 플레어 아솔 9년 No.4가 아드모 13년 사실 이 제품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지를 준 건 술장닷컴 사장님이셨어요 독일 도매에 이 제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시그너토리 블레어 아솔이었어요 일단 색깔부터가 미쳤죠 9년에 이 색깔이 많이 됩니까 다른 제품들보다 요거를 먼저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과연 맛있을까를 고민하는 사이에 독일 도매에도 바로 블레어 아솔부터 사라졌고요 그 가열찬 속도를 보고 일단 독일에 있는 먼저 판매한다고 올라간 재고들을 봤죠 40유로 정도 가격이었어요 정말 재고가 분단위로 사라지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위스키온라인닷컴 영국에 있는 사이트가 아마 총판 같은 사이트였나 봐요 그나마 거기는 제품이 조금 남아있었는데 40유로 원저리로 올라와 있던 독일에 있는 제품은 싹 다 끝났고 영국 총판에 있는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됐죠 제가 독병은 잘 안 사는 편이고 특히나 시그너토리 빈티지는 조금 조심하는 편이에요 독병사들 중에서도 조금 폭탄이 많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기는 하죠 그만큼 맛있는 것도 많아요 제품이 워낙 많으니까 이거는 제가 37.5파운드 영국 가격으로 거기서 VAT를 빼고 구매를 했으니까 그렇게 딱 품절이 되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바로 시작된 일이야 재고가 남아있는 잎들은 일제히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60유로, 70유로, 80유로, 90유로 때까지도 나온 지 한 2, 3일 만에 가격이 2개로 떡상해버린 블레아솔 이 간장 색깔 위스키가 과연 얼마만큼의 가성비를 보여주는지 다른 쉐리 위스키들이랑 한번 비교를 해서 마셔볼게요 블레아솔은 제가 처음 다루는 증류소죠 디아지오 소속으로 들어가 있는 증류소고 오피셜로 나오고 있는 제품이 플로라 앤 파우나 한 제품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되게 초창기에 벨즈 앤 선지에 팔려가지고 블렌디드 위스키의 키몰트로 들어가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벨즈로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싱글몰트로의 발매가 조금 늦은 증류소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독립병입으로는 굉장히 많은 제품을 만나볼 수 있지만 오피셜로는 만나보기 힘든 증류소 중에 하나입니다 특유의 약간 재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특징인 증류소고 비교시험을 해야 될 텐데 어떤 거랑 비교시험을 할 거냐 시그나토리에서 갖고 올 수 있는 대표적인 어지간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애드라드워 알코올 도수도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가지고 왔고요 많이들 잘 아시는 글래날라키 10CS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스펙 먼저 살펴보고 가면 시그나토리 빈티지 100프루프 에디션 넘버 3 블레아솔 2014 빈티지 9년 숙성이고요 알코올 도수는 잉글리시 프로 프로 백프루프 57.1도짜리 캐스크 정보는 퍼스트필드 올로로소 쉐리벗 보틀 넘버가 2604라고 나오는 거는 여러 쉐리벗을 메링을 한 거죠 캐스크 스트렝스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어요 물을 타서 도수를 맞췄을지 통을 섞어서 도수를 맞췄을지 그리고 비교를 위해 가지고 나온 제품은 시그나토리 빈티지 에드라드워 빈티지 2011이고요 숙성 연수 10년으로 비슷하게 맞췄고 알코올 도수 57.5도 PX 쉐리옥스 헤드 캐스크 타입은 조금 달라요 마지막으로 비교를 브랜 알라키 10CS 배치 넘버 6 알코올 도수는 57.8도 도수도 거의 비슷하죠 선정 기준은 똑같이 올로로소 쉐리에서 얼마나 맛있다가 아니라 가성비를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더 비싼 쉐리들보다 맛있지는 않을 거고 지금 이미 60유로 70유로 가기는 하지만 40유로 때 구할 수 있는 제품에서 얼마나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인가 얘가 그 당시 구매가가 한 50유로 언저리 했던 것 같고요 얘도 지금은 70유로 하죠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시그나토리 블레와솔이 형들을 씹어 먹을 수 있을까 올해의 가성비로 바로 올라갈 수 있을까 한번 보죠 아 벌써 초콜레장이 지금 다 색상들이 어마어마하죠 전부 9년에서 10년 정도 속성 기간이고 거의 다 캐스크 초콜렉스에 가까운 57도 언저리의 알코올 도수들 가지고 있고 블레와솔은 색깔만 봐도 9년에 이 색깔이 쉽게 나올 수가 없죠 애드라두어도 어디 가서 간장으로 안 빠지는데 거의 차이가 없거나 블레와솔이 더 진하다 이런 걸 봤을 때 웻 캐스크라고 하죠 쉐리 캐스크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면 사람들이 예전 쉐리 캐스크랑 지금 쉐리 캐스크랑 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쉐리 캐스크는 다 쉐리 시즌드 캐스크 아니냐 라면서 쉐리 시즌드 캐스크는 별로인 거고 정말 쉐리 숙성에 사용됐던 보데가의 솔레라 캐스크가 좋은 캐스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조금 계세요 예전에 쉐리 캐스크라고 하는 것들은 보데가에서 썼던 캐스크가 아니고 진짜 맛있는 쉐리를 영국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썼던 운송용 캐스크들이에요 보데가에서 나오는 솔레라 캐스크는 30년 40년 빨아서 쓰기 때문에 이미 거기는 나무 맛이 다 빠져버려서 캐스크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나무 맛은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캐스크들은 단순히 시즈닝을 위해서 만들어진 쉐리가 아니라 판매용으로 만들어진 맛있고 좋은 쉐리를 영국으로 싣고 가면서 시즈닝이 됐던 거를 비우고 쓰는 거죠 근데 지금은 맛있는 쉐리 위스키들 다 병입을 해서 외국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통단위로 옮겨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쉐리 시즌드인 거는 똑같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쉐리의 퀄리티가 달라진 게 훨씬 더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쉐리 캐스크를 증류소에서 어떻게 받느냐 캐스크를 가지고 와서 시즈닝용 저렴한 쉐리 와인을 집어 넣어서 거기서 충분히 입힌 다음에 쉐리를 비워내고 이 캐스크를 증류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바싹 마른 캐스크로 만들어서 보내지는 않아요 나무가 완전 바싹 말라버리면 나무들이 쪼그라들겠죠? 그러면서 캐스크 사이에 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캐스크를 적셔놓은 상태로 보내야 돼요 적당히 쉐리를 남겨놓은 상태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웻 캐스크라고 불러요 젖어있는 캐스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 캐스크에 남아있는 쉐리를 먼저 비워낸 다음에 한번 건조를 시키고 그 다음에 스피릿을 집어넣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쉐리를 비울 때 적당히 좀 남기고 그냥 웻 정도가 아니라 질척질척 캐스크를 쓰면 쉐리가 많이 들어가겠죠 더 숙성에 이렇게 색깔이 진하게 나온 애들을 보면 우리는 쉐리 탔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단기숙성형으로 맛을 조금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라면 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은 해요 웻 캐스크 사용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세 군데의 제품이다 그 중에서도 글레날라키랑 에드라두어는 그 의심이 되는 증소 중 하나죠 향부터 볼게요 포도향 블레와솔 특유의 약간의 재 같은 향도 좀 있어요 초콜렛이나 다른 복잡한 향까지는 많이 넘어가지 않는 느낌 에드라두어 이거는 열어놓은 지 충분히 시간이 흘러서 얘보다 조금 더 상큼하고요 연필심 뉘앙스가 없지는 않은데 정말 편안하게 깔려서 향 진짜 좋다 에드라두어가 조금 더 새콤한 쪽이고 비교해서 맡아보면 얘가 조금 더 건포도스러운 뉘앙스 산미는 이쪽이 조금 더 강한 향이다 이것저것 짬뽕을 해버렸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안 되지만 가성비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블레날라키 텐시스 배치 6번이 볼륨은 조금 떨어지는데 한 가지의 강한 볼륨이라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향이 있기는 해요 쉐리니앙스 가벼운 초콜릿 살구 같은 향도 좀 있어요 얘는 복잡성 측면에서는 블레날라키 텐시스의 손을 한 번 더 들어주고 싶고 맛을 거꾸로 한번 볼까요 음 맛있어 맛있어요 아무리 욕을 해도 텐시스 맛있어요 쉐리 인플루언스만 강하게 도드라지는 게 아니고 바닐라나 단맛도 생각보다 꽤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아주 진하게 뽑아낸 쉐리만의 느낌은 아니다 레어링이 충분히 됐죠 배치 6번이니까 쉐리들보다 뒤에 달콤한 바닐라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져요 오늘은 에드라두어 완전 다르네 입에 들어오자마자 훨씬 더 포도포도하고 에드라두어 특유의 연필신 맛이 얘가 되게 적은 편이에요 에드라두어 치고는 그리고 에드라두어가 항상 조금 과하게 뽑혀있는 좀 투머치한 느낌이 있는데 얘는 좀 덜하거든요 아 훌륭하다 쉐리를 먹고 싶다면 얘보다는 얘가 더 맞아요 쉐리를 느끼기엔 이게 훨씬 더 좋다 알라키 텐시에스도 대표적인 쉐리 위스키로 치기는 하지만 얘는 섞인 거예요 분명히 마지막 프레와솔 얘가 이 앞에 두 개의 레퍼런스에 비해서 얼마나 해줄지 아 건포도가 앞에 거 두 개 먹고 마시고니까 건포도 파티다 이거 정말 100% 탔다 이거는 웹캐스크 아니고 질척질척 캐스크 100%다 이거는 음 아 쉐리 진짜 진하네요 이 가격대에 이 정도 볼륨과 인텐시티면 괜찮은데요 정말 포도잼 같고 뒤쪽에는 커피 뉘앙스도 남고 약간의 탄닌감이나 블레와솔 특유의 살짝의 재 같은 느낌들도 있고 정말 강렬해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앞에 두 개에 비해서 쉐리의 영향과 스피릿의 영향이 조금 겉돈다 한 개는 느껴지는데 이 가격대 이 정도로 인텐스한 쉐리 위스키를 만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거를 100유로 200유로라면 절대 좋은 위스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이게 40유로 너무 괜찮은데요 가격 보정을 하면 분명히 좋은 위스키고 올해 가성비로 손꼽아도 될 정도라는 느낌이 분명히 들어요 나무에서 오는 오크스파이스도 굉장히 많고요 뭔가 탄닌감? 입안을 좀 조여주는 느낌도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더 놔뒀으면 과숙이 돼서 목초액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빨리 뺀 제품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만큼 9년짜리 제품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의 두께 그거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직관적으로 딱 먹으면 와 이거 쉐리 밤이라니까 이 가격이면 안 살 이유가 없다 맛있다 시그너토리 빈티지 100프루프 에디션 블레와솔 가격을 무시하고도 엄청나게 맛있는 술이다 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이 가격대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사실 이 정도의 퍼포먼스면 어지간한 7,80유로대에 풀쉘이 나오는 제품들보다 크게 밀리지 않거든요 굉장히 강렬하고 인텐스한 밸런스를 찾기보다는 강렬한 쉐리 인플루언스, 강렬한 오크 인플루언스를 아주 진하고 땀뿍 담아놓은 40유로면 안 마실 이유가 없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독병 잘 안 사는데 이번 시그너토리 빈티지 새로운 시리즈를 내는 거잖아요 100프루프 에디션으로 다 샀어요 벤네비스, 아드무어 다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거 다 들어오는 대로 나머지도 한번 리뷰를 해볼 거고 55유로에서 60유로까지라면 저는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근데 막 70유로, 80유로 넘어가면 굳이 그 돈 주고 살 것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그 가게 구할 수 있으시면 구해보시고 요거 40유로 언더에 매물이 있을 때 저희 멤버십방에는 카톡방에서 미리 말씀드리고 사실만한 분들은 많이들 사셨어요 실시간으로 빠지는 물건들은 제가 글을 쓰는 것도 한계가 있고 오픈을 다 해버리면 너무 빨리 빠져버리니까 요런 것들 저희 멤버십방에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지갑이 탈탈 털리고 싶으시면 멤버십방 들어오셔서 같이 정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블레와솔 100프루프 시음은 여기까지